지금 보시는 이 화면, 사흘 전 인천의 한 대형마트 사무실인데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푹 수그린 채 서 있는 두 사람. 30대 아버지와 그의 12살 아들입니다. 이들은 해당 마트에서 우유와 사과 같은 먹을 것을 훔치다가 적발이 됐는데요. 너무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쳤다고 털어놓은 이들 부자에게 잠시 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김새로 기자의 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4시 무렵, 인천의 한 마트 식품 매장으로 가방을 맨 어린아이와 한 남성이 걸어옵니다. 구석진 곳에서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아이가 맨 가방을 열어 몰래 물건을 담습니다. 이들은 34살 아버지와 12살 아들. 그런데 이들의 어설픈 절도는 CCTV를 보고 있던 마트 직원에게 금세 발각됐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벌벌 떨면서 땀을 흘리면서 계속 용서해달라고 사죄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의 가방에서 나온 물품은 우유 2팩과 사과 6개, 그리고 마실 것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1만 원 안팎. 이 남성은 너무 배고픈 나머지 해선 안 될 일을 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택시를 몰던 남성은 당뇨와 갑상선 질병을 앓고 있었고 몸이 아파 6달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에는 홀어머니와 7살 난 둘째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은 마트 주인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도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이들 부자를 훈방 조치했습니다. 다만 이들을 돌려보내기 전 먼저 가까운 식당으로 데려가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씩 시켜줬습니다. 아침 점심도 다 굶었다고 부자가 그러니까요. 요즘 세상에 바쁜 사람이 어디십니까? 아이고. 그런데 잠시 뒤 회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더니 느닷없이 하얀 봉투 하나를 이들 부자의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은 뒤 그대로 밖으로 나갑니다. 봉투에는 현금 20만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체 모를 이 남성은 어떻게 이들의 사정을 알았을까. 조금 전 그 마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선처를 구할 때 사무실 바깥에서 보이는 회색 옷. 봉투를 건네고 사라진 바로 그 남성입니다. 우연히 부자의 딱한 사연을 듣고는 현금을 뽑고 일부러 식당까지 따라가 전달한 겁니다. 경찰이 감사장을 전달하려고 이 회색 옷에 중년 남성을 수소문했지만 끝내 찾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아버지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아들에게는 무료 급식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마트 주인은 이들 부자에게 쌀과 생필품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